나의 가슴이 흔들지 못할 거라니 무기가 잠깐만요. 무기가 이거 올리면 이렇게 보이나? 아 무기가 이렇게 보여 버리구나. 어쩔 수 없다. 이제 좀 할게. 무기가 사탕 먹고 얘가 오강이거든. 얘가 오강이거든. 그러면은 저번에 내가 어제 불이 삼킨 적을 갔거든요? 그러면은 그저께가 칼리랑 갔고 오늘 그러면 마틀린페어 갈게요. 방송 그거 방송상으로 잘 준다고요? 예 알겠습니다. 예 그러면은 마틀린페어로 갈게요. 어 거기는 잡을 수 있을 거야? 예 오늘 릴로라 쓸 수 있는데 왜냐면은 방송 영상 올리는데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올려야 되니까 얘도 탱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될 거야 갈 수 있겠죠? 가볼게요. 한입 전선은 나플스틴인데도 혼자 가? 영웅 5단 갈 수는 없잖아. 일단은 오늘 한파만 돌게요. 한파만 돌고 돌고 나면 한 40분이나 35분이나 되겠네. 오래 걸리니까 복수 자수 피부 많이 빼야되고 무기가 좀 빛이 나오고 싶으면 이거 껴야지 질이 나오죠? 그러니깐 일단 끌게요. 나중에 이거 벗어지면은 보여드릴게요. 앞에 있는 거는 처리를 좀 할게요. 앞에 있는 거는 처리를 좀 할게요. 내가 배경색을 많이 벗어.. 내가 배경색을 많이 잡는다. 네네. 진짜 나이게 차가운다는 거예요. 남은 거치에 대해 원하는 거치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츠가 나왔으면 더 좋아하실 건데 어쩔 수 없네요.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금방 차니까 이는 쇠락이 조금만 차는데 내 맹숨을 내고 하저요 내 이수야 그렇게 되어도 못했지 너무 고마운 사람 들어가서 못했고 하저요 내 이수야 더 존재하실지 하저요 내 이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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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혼자 돌면서 템을 좀 맞춰가지고 헤어질 것 같아. 일단 템 맞추고 나면은 팜 맞추고 나면은 팔로우를 어떻게 해서 하면 되지. 눈썹 안좋아진다. 눈썹 안좋아진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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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이었으니까 달려와서 그냥 바꿨어요 미니터 아래라고 그냥 바꿨습니다 이때는 뭐 써야지 뭐 미니터 아래로 오늘도 감히 나 그대가 있었기에 행복하다고 미니터 아래로 미니터 아래로 미니터 아래로 미니터 아래로 desktop 이 시간에 나를 던겨도 가득할게요 그대의 변화는 그댈 믿어요 그곳만이 내 걸어진 걸 성공이기 때문에 전통받게여 그대가 바라보다 희생한 걸 하루는 내가 하나가 입을 것입니다 하나는 남자에게 아름다운 여행에 아름다운 여행에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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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